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단입니다 오늘이 24년도 6월 20일입니다 오이를 키우다 보면요 오이가 굉장히 쓴맛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물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도 쓴맛이 나신다고 한 분이 있고요 은행이 몇가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께요 오이는 수분이 부족해도 쓴맛이 나고요 수분을 많이 주는데도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땅속에 있죠 땅속에 영양분을 골고루 오이가 못 빨아 당겨서 그래요 땅속에 완숙된 태배를 미리 이어주면 좋고요 미끄럼이죠 그런데 내가 미끄럼틱 미리 잘려줬는데도 오이가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땅속에 있는 영양물을 골고루 못 빨아 당겨서 그래요 못 빨아 당기는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잎입니다 잎 작물은 잎이 있어야지 좋은 잎들이 많이 있어야지 좋은 영양물을 빨아 당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한 개 따고 잎을 한 개 제거하면은 엄청나게 손입니다 오이 잎이 녹이나 흰가루 걸렸다면은 그때는 병이 왔다면은 그런데 병이 안 걸리는데 잘라버리면은 오이 잎이 땅속에 있는 영양물을 못 빨아 당겨요 빨아 당겨 올리는데 골고루 못 빨아 당겨요 골고루 못 빨아 당기면은 원인에서 쓴맛이 나요 그리고 또 거기 두 번째 원인이고요 물 부족하고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못 빨아 당겨올 때 좋은 영양분을 못 빨아 올리는 잎이고요 그 다음에 지열이 높으면 안 돼요 땅속에 제가 제가 같은 경우는 멀팅을 안 했거든요 보시면은 다 풀 키우죠 여기 집 갈았고요 지열이 높으면은 오이가 또 쓴맛이 나요 지금 이 오이는 길이가 지금 보니까 한 40cm 넘을 것 같아요 통통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점적 관수를 해가지고 점적 시설을 합니다 그래 물을 주거든요 물을 줬기 때문에 지열을 또 낮췄습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뭐 작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부진하시면은 빈에 멀칭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집을 깔시면 집 깔아 좋고요 풀을 키워 가지고 풀을 잘라 주잖아요 좀 힘들죠 쉬운 걸 압니다 요리해 주시면은 지열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오이가 자동적으로 그 쓴맛을 나는 걸 예방합니다 제가 오늘 오이 쓴맛 나는 게 예방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분 부족하고 입을 오이 한 개 따고 입을 한 개 자르면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품종 자체가 쓴맛이 좀 더 나는 품종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가시오이거든요 제가 오늘 또 한번 따 볼게요 이거는 쓴맛이 제가 워낙 신경 쓰기 때문에 쓴맛 거의 안 납니다 굉장히 달아요 오이가 땅속에 농작물 골고루 빨아먹기 때문에 지금 이 바구니 농사 짓는 걸 알 겁니다 이 바구니 높이보다 이만이 높아요 기부는 한 40cm 되요 저는 오이 한 포기에 거의 가을까지 100개 배가 한 30개 따요 보세요 벌써 세 개 땄죠 이 바구니 밑에서 대일이 이만큼 높아요 세 개 땄죠 여기 또 진짜로 오이 많이 달립니다 여기에 네 개 땄죠 전부 다 바구니 높이보다 높아요 이만큼 높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제가 오이를 벌써 여기 한 개 따먹었거든요 따먹어도 여기 오이 따먹은 밑에도 보여요 여기 잎 있죠 한 장 큰 거 있죠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 밑에 두 장 있죠 이것도 세 장 있죠 이 세 장이 있으면은 네 장 있네요 네 장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네 장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근데 오이는 이제 여기 닿잖아요 따고 여기까지 지금 다섯 장이네요 자 그럼 오이 몇 개 달린지 한번 볼게요 한 개 달렸죠 따먹었죠 여기 두 개 세 개 한마디에 두 개 달렸네요 여기 네 개 여기 보면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일곱 개 여기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개 열한 개 여기 사이 보면 열두 개입니다 엄청나게 달렸죠 그리고 오이 잎을 안 겹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겹치게 해야지 오이들이 땅 속에 영양분을 골고루 빨아 당겨 올립니다 그래야 또 오이 선 맛을 안 나게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럼 제가 이 오이는 또 하나 딸게요 요걸 따주면은 요것도 지금 한 40cm 정도 기본됩니다 따면은 요게 또 크겠죠 한마디에 두 개 짜라죠 오늘 다 식겠다고 합니다 오이 길이가 한번 재볼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저는 굽은 오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오이에 분이 나요 과일 농사 짓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오이에 분 난다고 하면은 길이 한번 재볼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얼마나 긴지 줄자거든요 여기서 저 밑에서요 바닥에서 쭉 올라오죠 길이가 거의 한 40cm 38cm 정도 되겠네요 이런 오이들도 지금 다 길이가 비슷비슷해요 다 길이가 야는 야 보다 더 크네요 야 보다 야가 더 크니까요 다섯 개 다 쭉 바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이 선 맛은 안 나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물 주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제가 물 주는 것도 알려드릴께요 물은 아침 일찍 5시나 6시, 7시 주면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제일 잘 빨아먹어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선선할 때 생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오이들이 쉽니다 더울 때는요 낮에 가면 오이부터 추욱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실때 아침에 주는게 최고 좋습니다 아침 5시반만 되면은 아침 5시반만 되면은 요즘 야단에 생육활동해요 물 주실때도 물 양을 요즘은 날씨가 늦기 때문에 한 폭에 1.5리터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를 물을 주실때 오이 딱 밑에만 주지말고 뿌리에 전체에 골고루 주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 입에 물을 안 닿으게 되면 최고 좋고요 나는 아무리 바빠가지고 아침에 못 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 6시 이후로 주면 좋습니다 물을 매일 주셔야 됩니다 비가 한 30mm 이상 안 오면은 매일 주면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오이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 먹으려고 하면은 수분이 없으면 영양분 이동이 안되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골고루 있는 영양분을 아침에 일찍 주면은 선선할때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오전에 생육활동을 다해요 오전에 생육활동을 해가지고 오이들이 굵게 키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이가 계속 많이 달리기도 하고 꽃도 피고요 오늘은 제가 오이 쓴맛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물을 주실때 아침 일찍 주시고 입에 안 닿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로 골고루 주시고요 저는 뭐 오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지금 오이가 제가 오늘 한개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아 두개 땄네요 지금 요게 하나 땄죠 땄고 요게 또 땄죠 두개 땄죠 요게 세개 달려있죠 요것도 며칠시면 다해요 세개 요게 네개 요게 다섯개 여섯개 요게 일곱개 요게 두개 달려요 여덟개 아홉개 요게 요거는 오이될지 모르겠어요 열개 요쪽으로 와보시면은 진짜 많아요 이게 보면 요걸로 오셔도 전부 오이입니다 이게 조롱족 달립니다 전신에 오이죠 요것도 지금 한 이틀이면 또 따요 저는 요 오이 한 열두포기 씹어가지고 그냥 1500개 땁니다 1500개 덜 딸수도 있고요 여기도 오이죠 여기도 오이죠 세개 요게 네개 다섯개 요게는 지금 두개 달려있어요 여섯 일곱개 여덟개 아홉개 요런거 시험 작을때 있잖아 따지면 돼요 작을때는 제일 좋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선맛이 안나는 오이를 수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오이 잎들을 안겹치게 합니다 안겹칠수록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야지 오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오잎이 누래지는 것도 예방해줍니다 오잎이 또 누래져버리면은 오이 자체가 또 아삭아삭하게 맛있는 오이가 생산하기 쉽지 않아요 오이 자체요 오이 자체요 오이 자체요 오이 시장